헤밍턴 씨는 강성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? 2002년대부터 쭉 했어요. 그러면 헤밍턴 씨가 거의 대선배급이네요. 활동하고 있는 친구 한 명인데 그 사람은 경력으로 봤을 때 나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지만 브루노이라는 친구 있어요. 브루노 선배님. 브루노 한참 동안 한국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선배 안 칩니다. 맞습니다. 이게 또 우리보다 후배예요. 하다가 끈 끄면 다시 들어오면 후배예요. 그렇죠. 얘기했지? 얘기했지? 밤에 얘기했어. 얘기했지? 밤에 얘기했어. 안녕하세요. 여기 또 여기 늦네요. 연락 좀 하고 살아. 연락 좀 하고 살아. 아이고. Are you ready? 됐죠?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어렵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열심히 걸어갈 거예요. 지금 서열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거야. 그럼 지금 순서대로 소유인가요? 순서대로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? 교체해야 될 것 같으세요. 이거 얘기했잖아. 누가 이쪽으로 와. 뭐야 이거. 왜 이래? 나이 순서대로 원래 그러잖아. 나이 순서대로 79년생이죠. 아까 봤어요. 79년생이지 않아요? 77년생이요. 오 네. 알겠습니다. 너 진짜 말칠수 할 뻔했네. 야 이 자식아.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. 16년 동안 16년 만에 들어오는 거죠? 네 맞아요. 16년 동안 쉬었으면. 후배예요. 예 깔끔하게 잘 돼. 아 후배예요. 예 깔끔하게 잘 돼. 아우 제가 알겠어요. 맥기 때문에 생각했는데. 그래. 그렇게 생각하지 왜 안되냐면. 말도 서투리잖아. 말도 서투리잖아. 아 서투리지. 그럼 독일의 인원이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활동했지. 독일에서 활동했고. 거기는 독일이고 여기는 한국이잖아. 완전히 한국 사람인데. 로마에서 로마법 따라. 아.